안녕하세요. 전 얼마 전에 결혼한 40대 여자입니다. 남편에게는 연애할 때 몰랐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요. 바로 싸우면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받은 지도 3주째. 화도 내보고 각서도 써보고 별짓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.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평생 그러셨대요. 길게는 두 달까지 말을 안 한 적도 있대요.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눈치가 보입니다.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저희 남편을 고쳐 쓸 수 있을까요?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무거운 수행한다 그러죠. 화가 나면 입을 닫아버리는. 저는 3시간도 못 참겠던데. 주변에서 얼마나 답답할까. 계속 눈치 봐야 되고 입은 화 풀릴 때까지 온 가족이 살얼음판 걷는 기분일 텐데. 근데 이걸 고쳐 쓸 수 있을까요? 이랬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. 아유 만만치 않죠. 그런데 이 만만치 않은 일이 제가 볼 땐 두 집 걸로 한 집입니다.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. 때로는 침묵했던 그 묵직함이 나에게는 굉장히 나중에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. 우리가 대개 어떤 사람이 다툼을 혹은 갈등이 있는 상황에 침묵을 한다. 그런데 그 침묵이 길어진다. 그러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. 가장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어쩌면 이 길어지는 침묵에는 화해의 때를 놓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원래 내가 화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때를 놓쳐서 약간 어색함이 이어지는 경우죠. 또 한 가지 경우는 내가 침묵을 통해서 당신에게 승기를 잡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이랄까요. 승리에 대한 최종적인 마지막 승자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. 또 한 가지는 배우자가 내 화난 부분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.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다툼을 했을 때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는 분들은 보면 자존심은 센데 다소 소심한 분들. 이런 분들이 보통 이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. 이게 어쨌든 지금 3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제가 만났던 내담자들 중에는 3년 이상 말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.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. 나는 이래서 기분 나쁘고 나는 이래서 싫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입을 닫고 있으면 귀신도 모르지. 그 남편의 속마음을 아내가 어떻게 하냐고요. 그런데 이게 뭐 아내로서는 화도 내보고 각서도 써보고 이랬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이건데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. 우리가 이렇게 침묵이 길어져서 부부간의 관계에 정말 심각한 어떤 갈등뿐만 아니라 간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. 이럴 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. 이 둘을 나누어서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제일 먼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. 일단 배우자에게 삐졌냐. 삐졌냐. 이렇게 속이 쫓냐.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자원심 상하게 하는 거. 그렇죠. 이렇게 감정의 선 자체를 더 무난하게 만드는 건 괜찮지만 더 긴장도를 높이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는 행동. 이런 것들은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고.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친정에 가버린다든가. 아니면 너무 늦게 과음 상태에서 들어오기를 반복한다든가. 이렇게 곧 나도 화났어.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의 이 거리를 좁히기보다 더 넓히는 데 기여하는 이런 행동들은 일단 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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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